수빈아, 이거면 안 돼? 안 돼! 너, 봐야 돼. 여기 맨 위에 있는 거. 수빈아, 뭐 한 거예요? 수박으로 꽃을 카빙 한 거예요. 하노우. 다 됐어요. 다 됐어요? 네. 어? 물고기가 점프하는 모습이고요. 그래서 이게 그 점프할 때 올라오는 물살이에요. 이거 다 뭐 해요? 이거 다 제가 한 거예요. 수빈아, 수빈아. 수빈아, 수빈아. 수빈아, 수빈아. 소프. 공유. 용을 파야 마스터 자격증을 딸 수 있어요. 워호호호호. 배 gel도 얼마나 된 거예요? 수빈아, 수빈아, 수빈아. 수빈아, 수빈아. 수빈아, 수빈아. 수빈아. 수빈아, 수빈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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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힘든가 봐요 힘들 때도 있죠 선을 얇게 팔래요 너무 욕심부려서 너무 얇게 팔려면 선이 떼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힘들고 재미없으면 안 할 수 있잖아요 안 할 수도 있죠 그때 저는 재밌어해요 삼촌 부탁이 있는데요 캐릭터 뺄 동안 질문을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요? 집중이 안 돼요 질문을 그렇게 작만하시면 작만하시면 죄송합니다 짜잔 오 우와 잘 됐지? 캐릭터의 특징을 잘 살려서 잘 표현했고요 수박이 문양, 파란색 문양을 또 일정한 간격으로 잘 뺀 것 같아요 우와 host 수박 좋아하지 네 어 수박 이거 먹어야죠. 닭 좋아도 잘. 여기. 아유, 지금 먹어도 되는 수박 맞아요? 네. 맛있어요? 네. 저는 뭐 환경 허용 같은 게 싫은데 야채는 뭐 돼지 먹여줘가지고 한 개도 안 넘게 하는데 없어지는 게 나 좋은 것 같아요. 뭐 하고 있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세상에 이런 일에서 합의가 있는 영화가 나와가지고 그거 보고 호기심을 갖게 돼가지고. 수빈이 꿈이 뭐예요? 꿈이요? 경찰관이요. 카빙으로 뭐 대단한 사람 되는 거 아니겠어요? 꿈이 너무 많으면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카빙은 그냥 취미로 하려고요. 수빈이 이제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? 카빙하는 경찰관이 돼서 카빙처럼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고 싶어요. 나의 날씨가 그루밀 수 있게 됐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어서둔. 이 Spot to be at the Humanity, 아, 힘으로 떠난다. 추억이 올라타서 카빙의 캐슬을 만들고 있습니다.